안녕하십니까. 일반 물리학 기초 구장할 차례죠. 고체와 유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물리학에서 다루는 고체하고 유체는 사실은 주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고체로 들어가도 더 어렵고 유체도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기초과정이 아닌 경우에도 고체하고 유체에 대해서는 지금 다루는 정도의 내용밖에 더 접근을 못하는데 어쨌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제에 조금 특이하게 유체의 성질 중에서 일반적으로 일반 물리학에서 다루지 않는 주제를 많이 포함을 시켰어요. 표면장력이나 모세관 현상이나 아니면은 실제 점성이 있는 유체의 흐름에 관한 모형들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응용 쪽에 좀 무게를 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다루지 않는 주제일 수도 있어요. 뒷부분이. 그런데 어쨌건 그렇게 깊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있구나 하고 용어 정도를 익숙하게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고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물질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질의 상태, 고체, 액체, 기체 그렇게 나누죠. 고체는 단단한 거죠. 말 그대로 단단한 물질인데 단단한 물체 중에 결정형 고체가 있고 비정질 고체가 있어요. 구분이 돼요. 결정형은 뭐냐면 분자들이 규칙적인 배열을 통해서 결합을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비정질은 규칙성은 없어요. 규칙성은 없지만은 결합이 단단해서 딱딱한 것. 그래서 이러한 고체의 성질을 얘기할 때는 탄성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완전히 단단해서 절대 찌그러지지 않는, 모양이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러한 물체를 강체라고 그러는데 이 강체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회전역학에서 다뤘던 대상이 강체죠. 그러니까 이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 사이에 상호관계가 변화가 없어가지고 전체를 입자기로 봤을 때 질량 중심하고 질량 중심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강체를 회전역학의 대상으로 본 건데요. 실제는 단단한 물체라고 하더라도 찌그러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찌그러짐, 조금이라도 찌그러짐에 대한 성질을 다루기 위해서는 탄성적인 성질을 고려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강체는 사실 불가능해요. 이건 이제 수학적인 모형이고 실제 고체하고 성질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탄성을 집어넣는 건데 탄성도 사실은 굉장히 모형화한 거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액체. 액체는 단단하지가 않죠. 그리고 어떤 그 모양을, 일정한 모양을 이루지 않는 그런 물질 상태인데 그 액체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은 고체보다도 결합이 약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합이 약한 상태에서 일부 결합만 유지가 되면서 분자들이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액체의 분자들, 특히 물분자들, 물분자들의 이러한 불규칙한 운동을 브라운 운동이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꽃가루를 띄워놨더니 꽃가루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 그럼 꽃가루가 발이 달려서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그것은 이제 브라운이 관찰한 거고 브라운이 해석하기로는 꽃가루에 물분자들이 쉼없이 계속 사방에서 와서 부딪히기 때문에 충돌에 의해서 꽃가루가 이쪽으로 움직이다가 저쪽에서 부딪히면 이쪽으로 튕게 되고 그래서 가벼운 꽃가루가 물분자들에 의해서 규칙적인 운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구나. 그렇게 해석한 거죠. 그래서 불규칙적인 운동의 근원은 물분자들이다. 액체 분자들의 불규칙한 운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자들의 결합이 다 끊어져서 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상태가 기체가 되죠. 그래서 불규칙한 것보다 더 무질서하게 마구잡이로 움직인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액체, 고체, 기체, 얼음, 물을 대상으로 하면 얼음, 물, 수증기 그것이 되는데 더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기체까지는 분자 구조가 유지가 돼요. 분자나 원자. 근데 이제 더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가 쪼개지고 원자도 쪼개져요. 그래서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핵, 양전화죠. 이온 또는 핵으로 쪼개질 수도 있고 전자가 떨어져 나간 나머지 큰 덩어리 그래서 이온, 원자 핵과 일부의 전자들로 구성이 되는 그래서 음전화와 이런 양전화가 중성의 원자나 분자에서 음전화와 양전화가 분리돼가지고 막 섞여있는 그러한 상태를 플라즈마라고도 해요. 그래서 플라즈마가 자연에서 일어나는 플라즈마의 얘가 뭐가 있냐면 번개예요. 번개. 번개는 공기를 통해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분자들의 양전화하고 음전화가 뜯어져가지고 높은 전압에 의해서 그냥 공기를 통해서 전류가 흘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번개가 흘러가는 것 그 과정에서 플라즈마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위적인 것으로는 스파크 튀는 거 있죠. 전기 잘못해도 스파크 팍팍 튀는 거 그것도 플라즈마의 일부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체 모형은 결정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분자들이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고 있죠. NACL. 소금 결정의 경우 나트륨하고 크로라이드죠. 이렇게 둘이 이게 묶어진 것이 하나의 분자인데 이것이 규칙적인 건데 그걸 이제 원자 단위로 보면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규칙성에 대한 성질을 얘기하는 것이 이 결정에 관한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심플큐빅이다, 면심, 바디센터드다 아니면 페이스센터드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건 이런 것들이 결정체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선으로 표시한 것은 분자들, 원자들 사이에 결합을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막대 같은 게, 뼈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건물 올리듯이 이런 것들이 따다닥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실제 상황은 이러한 원자들이 배열되어 있고 이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공간이죠. 허공. 그렇죠? 그런데 이들 사이에 힘, 그러니까 사실은 정정기적인 힘이 주가 되는데 그런 정정기적인 힘에 의해서 규칙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단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는 이 원자가 조금 이동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은 이 사이의 힘과 이 사이의 힘이 달라진 거고 이때 상황이랑 이때 상황의 힘이 달라지니까 이 원자가 받는 알자 힘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러한 알자 힘의 효과를 근사적으로 조금밖에 안 변했다 그러면 이것처럼 용수설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자가 이쪽으로 이동했다 그러면 이쪽 용수설이 늘어나죠? 얘도 늘어나죠? 얘도 늘어나죠? 그래서 용수설이 늘어나가지고 원래 위치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원래 모양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나타낸다. 그것이 바로 탄성이에요. 탄성. 그런데 이제 실제로 탄성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대상이 용수설이니까 그 용수설을 이용해서 탄성 모형을 그림을 그리는 건데 실제로 여기에 용수설이 있는 건 아니죠. 모형화해서 표현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실제로는 이 분자 간격이 너무 많이 접근하게 되면은 밀칠 수도 있어요. 서로 밀치는 힘도 작용해요. 그 다음에 고체는 고체인데 이러한 결정체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규칙성이 없으면서 이 근처에서만 여기서만 어떤 규칙성 또는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나름대로 규칙성 그런데 얘하고 얘 사이는 일관된 규칙성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규칙성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비정질, 고체라고 하는데 유리 같은 경우 유리는 단단하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유리는 흐를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흐름의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고 그리고 유리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의 결합이 이런 규칙성이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결합이 더 끊어져가지고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불규칙한 운동을 한다 하는 거죠. 이 액체보다 더 자유로우면은 이제 기체가 되는 거죠. 이것을 다시 한 번씩